한 층에 한 커플씩 연령대별로 밥은 저희 집에 해놓으면 각자 먹거나 시간 맞으면 같이 먹거나 저는 애 보는 법 좀 배울까 해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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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가 주셨어요? 아 왜? 요즘엔 늦은 것도 아니지 아휴 냇빛을 처질 처질은 못되고요 진영이 보시는 걸 좀 거들면서 배워가지고 동네 보모 노릇 한번 해볼까 하고요 오 좋지 힘은 좀 들겠지만 임한테 가보자 겁도 좀 나고요 어머 어머 이거봐 납품이 벌써 어색하죠? 어머 어머 나만 신났네 선수씨가 봐주는 동안 낮잠도 자고 시장도 가고 두어달은 보존으로만 할게요 아직은 애가 울며 따라올 것 같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